그림 한번 담아볼까? 비행도 못하고 저거 뭐냐 저거 저거는 떠다니는 잔디밭같은거 아 떠다니는 잔디밭? 잘해놨네 물속 위에서 사라지는 잔디밭같은거 여기가 호득이고 성원은 여기 사는지 저기 사는지 모르지만 옆으로 살아요 안가야죠 아 여기에 아니요 오픈은 안했어요 아 이거? 아직 오픈이 아니라 하이라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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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겨봐 점프했다가 앞으로 조금씩 가면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